14번 자 이 문제는 조금 현 교과 과정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만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싹 풀어보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 보니까 x 값을 x가 0보다 크다는데 지금 세부 나누어있잖아요 그죠 첫번째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적을 때 하게 되면은 작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8 동그라미 x 중에서 8이 더 크죠 그러면은 a가 더 클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8 빼기 되죠 그죠 8 빼기 x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8 빼기 x인데 그래서 8 빼기 x를 하게 되면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0하고 4 사이니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8 빼기 x하고 4 이거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더 큽니다 그죠 맞죠 더 크지잖아요 그죠 1 2 3 넣어보면 되잖아요 1 어려우시면 3 넣어보면 이쪽이 더 큰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8 빼기 x에서 빼기 4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6이죠 16이 되고 마이너스 x는 4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1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이거 양수로 했으니까 이것은 안 맞죠 그죠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죠 양수니까 그죠 자 두번째 x가 4라고 해봅시다 4를 하게 되면은 8 동그라미 4 동그라미 4가 되죠 8 동그라미 4는 8 빼기 4잖아요 그죠 그럼 4가 되죠 4 동그라미 4 동그라미 4 같으면은 그냥 4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6이 안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됩니다 세번째 4하고 4 보다 크고 x가 8 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8 동그라미 x 이 부분이 똑같이 그냥 8 빼기 x죠 8 빼기 x 되고 동그라미 4가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8 빼기 x 하고 4를 봤을 때 이게 더 크죠 그죠 5,6,6,8 이런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죠 더하기를 하죠 이때는 8 빼기 x 다하기 4는 16 마이너스 x 는 10이 넘어가면은 4 x 는 마이너스 4 자 이것도 안되죠 그 다음 4번 x 는 8 8일 때 같아져 버리잖아요 8 동그라미 8 그죠 저 하나님 적었을 때 8 동그라미 8 동그라미 4가 되는데 같을때는 그냥 8만 적으면 되죠 8 동그라미 4가 되죠 크죠 그러면은 8 빼기 4가 되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16과 같이 안치우죠 이것도 안됩니다 자 5번 x가 8 보다 클 때 x가 8 보다 클 때니까 이거 되죠 처음꺼는 그럼 더하기 되네 8 더하기 x 되네 8 더하기 x 되고 동그라미 4가 되죠 자 8 더하기 x가 더 커져 확실히 그죠 더 커져 그러면은 빼야 되죠 8 더하기 x 빼기 4는 16 x 는 12가 되죠 어 이거 되죠 그죠 x 값은 그래서 12가 됩니다 8 더하기 2